시사차날라이 안녕하세요. 바입니다. 오늘은 시사차날라이 구경을 가려고 나왔고 여기는 포스텔입니다. 포스텔이라 방값도 촬영하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스포타이 버스터미널이 바로 뒤에 있어서 이리로 옮겼고 일단 버스터미널로 가가지고 시사차날라이 가는 버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몇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스쿠타이 역사공원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그 다음에 차도 별로 없어서 되게 조금 여유롭게 구경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시사차날라이도 분명히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사차날라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쿠타의 왕국이 이제 여기에 수도를 두고 있을 때 거의 위성도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사차날라이 역사공원도 91년도에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표를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더 도와주시는데 시사차날라이? 잘한다 언제까지 3바 다시 23밥 오케이 트라디스로 가는 버스로 태고 중간에 시사 채널 라인에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버스가 두 대밖에 없네요 여섯시 오십분이라 열두시 반에 가는 버스 두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펀 넘버 파이프 넘버 파이프 감사합니다 카펀 기몽어 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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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몽어 시스파 멜로 멜로 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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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투어라는 곳에서 티켓팅을 했고 티켓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쭤보니까 돌아오는 버스 시간표는 모른다고 합니다 가서 국제비아 되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고 시안에 가는 버스 시간표는 3개가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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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리 통리 3로이 20시 320 3로이 20시 324 오케이 뱀뱅락카 네 비싸요 그래서 기차를 타도 되는데 버스를 타는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싼 뱀뱅에서도 버스가 이제 새벽? 네 막 한 4시? 6시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구요 일단 내일 치앙화에 갈 버스 티켓을 지금 꾸메 해놓고 다 꾸메 해놓고 복싱도 다 해놓고 가는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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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시몬쿵 시몬쿵 그땐 멧리래요 시몬쿵 아 아 오늘 르빵안 뭐 맑말라이 깎고 너는 쓰립 너바라 쓰립 시사전 한라이에서 돌아오는 버스는 4시 반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 놓치면 거기서 자라고 하시네요 내일은 치앙마이로 떠나기 때문에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티켓도 지금 구매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치앙마이의 버스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윈투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요번에 324밭이네요 그러면 이제 호스텔로 돌아가서 대충 아침을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시사차 날아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버스는 하루에 딱 한 대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4시 반에 딱 하루에 한 대가 있는데 12시 반에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 반에 도착을 하고 4시 반 버스를 타야 되니까 3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호스텔에 가서 아침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도 날씨는 진짜 덥네요 스쿠타이 날씨가 지금까지 태국에서 겪었던 날씨 중에 제일 덥습니다 그러면 일단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시사차 날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무슨 행사를 하는지 엄청 시끄러운데요 그러면 일단 자전거를 빨리 빌려가지고 사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들을 했던 것 같고 타이버팩 마냥 3시간이 채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 빌리러 가볼게요 자전거 빌리는 데는 70밧을 줬고 조금 눈탱이를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냥 70밧 달라길래 드렸고 네 여기는 와프라시리 라타나마 아타시라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20밧이네요 네 이렇게 시사차 날 날이 맵을 주시면서 티켓을 같이 주시는데 이쪽에는 가까우니까 저쪽에 멀리 있는 곳부터 보고 오라고 여기 티켓 판매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사차 날 날이 역사공원부터 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사차 날 날이 역사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2.5km 정도 자전거 열심히 타고 와서 시사차 날 날이 역사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운데 자전거 타니까 와 땀이 비친 듯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일정 티켓 끊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월이 카 타올라이 카 폰바시아 콘타임 아하하하 넷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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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니 고생하니 표를 끊었고 이제 입장료는 100밧이고 자전거는 10밧입니다 오기 전에 둘러보고 싶었던 곳을 조금 정해놨는데 그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크게 한바퀴 공원 둘러보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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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찬할라의 역사공원 입구는 남나롱 게이트가 딱 시작 지점이고 남나롱 게이트를 지나서 우측 편으로 오면 처음 보인의 사원이 바로 왓랑파야라는 곳입니다 건설 시기는 15세기 아니면 16세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유타 시대 때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사원은 여왕의 사원이라고 불리고 캠플 오브 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외부 벽에는 이제 지붕을 씌워놨는데 벽 외부에 있는 부조가 이제 조금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에 체디가 보이긴 하는데 이 앞쪽에 분명히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요 그럼 조금 더 둘러보다가 다음 사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시서천할라이의 락마항입니다 이거는 수코타 역사공원처럼 틀리지 않고 진짜로 락마항이 맞습니다 락마항을 한번 보고 또 다른 사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서천할라인은 좀 신기하게 소코타 역사공원이랑 다르게 이렇게 실제로 돌멩이를 복원을 안하고 보존 상태가 되게 괜찮네요 사원도 그렇고 이제 저기 몬도 기둥도 그렇고 보존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고로는 다음 사원으로 갑시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와스완께오 우타양야이라는 곳이고 여기 비석이 보시면 여기 비석이 실제로 있었던 비석인 것 같네요 조금 있다가 볼 사원인 와창롬이 시서천할라이의 정중심이 되는 사원이고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다른 사원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아래쪽으로 세 번째 사원이네요 제가 첫 번째 봤던 왔낭파야가 이제 와창롬에서 네 번째 사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서천할라이 사원들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우보솥이랑 체디 아무것도 남질 않았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창롬이 중심이 되고 이게 세 번째니까 이제 두 번째 사원을 보러 갑시다 두 번째 사원 이름은 와체디 체따우입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오네요 여기는 와체디 체따우입니다 사원 내에 7개의 대형 불탑과 26개의 소형 불탑이 있다고 합니다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에 있는 사원은 거의 다 크메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란나 왕국이랑 크메르를 조금씩 섞어서 네 세계관을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네 수코타이 왕국 시대 때는 왕가 유골들을 이제 여기 안치했다고 하고 아유타야 시대 때는 이제 왕실 유무를 여기에 안치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상합니다 다양한 체디에 크고 작은 체디에 예전에 불쌍이 있었다는 네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네요 불쌍이나 아니면 뭐 벽 부조 뭐 체디 부조 같은 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상당히 이뻤을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네 그러면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왓창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원은 왓창롬입니다 13세기 이후에 지어진 사원이라고 하고 이제 스리랑카 영향을 받아가지고 체디 모양을 보면 이제 스리랑카 형태의 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기단에 39마리 코끼리로 장식을 해놓았고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불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온전한 불쌍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이게 조금 복원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 앞쪽 부분 말고 옆쪽 부분에는 조금 온전하게 있어가지고 딱 불쌍을 딱 처음 보고 조금 소름돋았네요 와창롬 보고 나왔습니다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이 크메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제 사원의 입구가 다 동쪽 아니면 동남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 크메르 세계관에서 동쪽은 이제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 입구도 거의 다 동쪽 아니면 동남쪽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돌아보다가 아까 자전거 빌렸던 근처 사원 티켓 샀으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자전거 반납하고 이제 다시 스쿠타이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서천할라이 역사공원 다 보고 나왔습니다 땀이 땀이 진짜 미친듯이 나네요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젖었고 저기에도 다 젖었으며 와 땀으로 샤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원 2,3개 정도 덧보고 돌아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두 곳을 돌아볼 시간도 안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볼 사원은 와프라시리라타나마아타시라는 곳이고 와마아타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전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네 뒤에 보이시는 동쪽문 끝에는 이제 브라흐마 이미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마하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사리를 봉환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왕이 죽어서 이제 크메르 전통에 따라 마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사원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중앙에 있는 브라흐마아타시라고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에어 마타 보고 자장도 끝났고 이제 버스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영상 찍고 이렇게 조금 둘러본다고도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수코타이 역사공원이랑 시사천할라이 역사공원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고 수코타이는 도심내에 이제 사원이 있고 이렇게 조금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친다면 시사천할라이는 그냥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의 그냥 사원이 잠시 발붙어있는 이런 느낌 막 시간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수코타이 역사공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시간적 여유가 쪼속 있다면 수사천할라이까지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4시 35분? 뭐 터미널에서는 4시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기장님 여기 버스 타고 흐면석은 4시 35분에 버스가 있다 하더라구요 지금 4시 20분 정도 됐으니까 버스 좀 기다렸다가 포스탄에 걸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코타이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분이네요 버스가 한 20분 정도 늦게 오고 그다음에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6시쯤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좀 씻고 정리도 좀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10시 반 버스를 타고 아침에 치앙마이로 떠나는데 그때 다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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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